수지의 수지 수지의 수지 수지의 수지 안녕하세요 수지입니다. 저는요 지금 중국을 갑니다. 쇠리만 해 주세요. 안녕! 수지! 수지의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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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단체 사진 찍었던 거예요 이거? 수지이가 부른 노래를 음정에 불러줄게. 수지 수지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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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1부가 끝났고 의상을 갈아입었고 이제는 이불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꽃이 있거든요. 예쁘죠? 케이크도 있는데 케이크도 엄청 예쁘다. 예쁘다. 순댐 그 주인님 retrouani 안녕하세요. 스케줄이 다 끝났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은 추억이 쌓인 것 같아서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맛있는 밥 드시고 저도 빨리 화거를 먹으러 갈 거예요. 다음에 또 먹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안녕. 전광판 보러 왔는데 마침 옷도 얻고 그랬는데 아디다스 있어가지고 들어왔더니 또 사러 올 수 있어서 사는데 이사님이 저희 옷을 사주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으니까. 잘 입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더빙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자꾸 찍다가 뭘 누르는 건지 또 소리가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소리 없는 이슈로 제가 다시 더빙을 한번 해볼게요. 허거를 먹으러 왔습니다. 허거 먹기 전에 무슨 과자가 있... 과자 뭐... 콩튀김인가? 설탕 이런 거 묻혀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막 먹다가 네 안 보고 또 이렇게 그냥 먹다가 소스 만들어 둔 거에 제 손을 담가버렸네요. 참... 너무 이익 없었네요. 네 본격적으로 허거 먹방을 하는 중이고요. 너무 맛있어서... 맛있어하네요.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오늘 저의 소스 저의 비법입니다. 굉장히 맵고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맛이에요. 이거 보니까 또 먹고 싶네요. 오늘 저녁 허거 저의 저미추입니다. 저도 배가 지금 너무 고픈데 허거를 먹을까 하는데 열린 곳이 있을... 이런지 이 소스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진짜 저의 추천 소스입니다. 근데 엄청 많이 매워가지고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조절을 좀 더 하셔서 드셔요. 맛있게 잘 먹네요. 손목에 팬사 흔적이 많이 남았네요. 팬 분들 만나가지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너무 맛있는 커거도 먹고 역시 고기는 듬뿍듬뿍 넣어줘야 맛있죠. 저거 뭐지? 이날 맥주도 마셨습니다. 매워하네요. 저도 진정시키기 위해서 안 매운 거 한 입. 열심히 동글동글 제가 뭘 만들고 있네요. 뭐까요? 저게 바로 새우 관대. 저는 허거 먹으면 저거를 꾸욱 먹어요. 너무 맛있거든요. 증말루. 제가 해물보다는 고기파지만 저 새우 관자는 정말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 여기 직원 언니가 그대 눈동자에 치울수록 저랑 짠하시고 여러분들도 오늘 맥주 한 잔? 이거는 소식으로 나온 빙수입니다. 저는 기대를 많이 안 했어요. 허거집이니까 디저트가 맛있을까 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엄청 달지도 않고 저는 딱 좋았어요. 망고 빙수. 제 머리가 왜 저러는 거야? 머리를 너무 대충 묶었네. 내추럴 모습. 저는 단 거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저의 입맛에는 딱이었어요. 자몽 망고?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네. 허거 먹방 끝났고요. 아이고 많이 부었네요. 전날 허거를 너무 맛있게 먹었나보다. 소스를 자극적으로 먹었나? 저날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거울 보고. 진짜 많이 부었네. 이 딤쌈은 진짜 맛있었어요. 이 육즙 국물이 너무너무 맛있어서 다음에 가면 또 먹고 싶어요. 음 맛있겠다. 맛있게 잘 먹네요. 어떤 음식에 망고가 들어있는 밥이었는데 괜찮았습니다. 우와 이건 아니고 먹을만하다 이런 느낌. 아 이거 많이 썼어요. 이거는 많이 썼어요. 무슨 소스 맛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많이 부었네요 정말. 딤쌈이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다른 것도 엄청 많이 먹었는데 허거가 1등. 그리고 2등이 딤쌈. 여기는 바블티를 배달을 시켜서 식당으로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너무 좋지 않아요? 네. 바블티를 먹고 이제 공항으로 간다고 하네요. 오늘의 더비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지금 공항에 오고 있는데 길거리가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카메라에 안 담기네요. 네. 아무튼 여기는. 그 뭐지? 공방? 머리? 약간 그 악세사리? 파는 데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를 한번 다음에 또 오면 걸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입니다. 네. 척 케이크 레일리